이사야 36장 아수르의 에루살렘 침공에 대한 말씀 받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해림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계를 에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인묻 수도교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자 엘리아 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베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와수르 왕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믄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요아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재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에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재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와스루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이천핀을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서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고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할 것이오 요아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요아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아 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계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계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계가 이뤄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헤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요아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요아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성이 아스루 왕이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요아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스루 왕의 손에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밭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바라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요아가 능히 에루살렘에게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예 힐기야의 아들 왕궁의 맡은 자 엘리야 김과 서기관과 샘나와 아사베 아들 사간과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힐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37장 힐기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 받겠습니다 힐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요아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 김과 서기관과 샘나와 제사당 중 어른들도 굵은 배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냄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힐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요아께서 랍사게에게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스루의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해방하였은 적 당신의 하나님 요아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힐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메 이사야가 그들의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요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루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스루 왕이 나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의 아스루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 적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에루살렘이 아스루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에 속지 말라 아스루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다왕과 아르밭 왕과 스발라와임의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망군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해림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루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망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 기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리의 산해림 왕의 일로 내가 기도하였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롱하였고 딸 에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해방하며 능력한 것을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루가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내바론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항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른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해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을 내가 태초부터 행하는 바여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져 내가 견고한 성읍을 헐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깨며 제가를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수수로 난 것을 먹을 것이오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오 셋째에는 심고 거두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적석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에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망군의 요하에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요하께서 아스루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오 그가 오르던 곳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요하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이슬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요하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루의 진중에서 18만 5천 년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이에 아스루의 사네리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닌외에 거주하더니 자기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란멜렉과 사레세리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엘사나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38장 희승이야의 생명연장에 대한 말씀 받겠습니다 그때의 희승이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희승이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요하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하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희승이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요하와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희승이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이세 하나님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요하께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니니 곧 요하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도항 희승이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요하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요하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걸은 같이 나를 떠나 옮겨갖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 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뎌 싸우니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리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하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로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아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실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하에 전해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다 하였고 희승이하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하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39장 희승이하의 실시에 대한 말씀 받겠습니다 그때의 발라다니의 아들 바벨론왕 무로닥 발라다니 희승이하가 병들었다가 나함을 듣고 희승이하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희승이하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론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희승이하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희승이하 왕에게 나와여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희승이하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희승이하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희승이하기를 대 왕은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을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대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간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희승이하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40장 포로의 기완의 약속의 말씀 받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에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암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를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워지며 산마다 엉덩마다 나다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벌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가운데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리를 시원해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서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에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하라 보라 주 요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원순히 인도하시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엉덕들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요하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환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가 드리리 내바론은 뗄감에도 부족하고 그 짐승들은 번지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의 부어 만들었고 장색의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냐 궁피반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조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퍼셨으며 거주할 창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은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도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차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을 말라 해오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의 갓도다 거룩하신 네가 이르시되 그런증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스웨데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느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